여기 호랑이를 지켜보는 레서 판다가 있죠. 레서 판다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쳐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일까요? 레서 판다는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 특유의 위협하는 포즈를 취한다고 하죠. 호랑이를 만났을 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자 녀석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호랑이가 같이 놀자고 손을 흔들어도 고개를 돌리고 사육사를 찾습니다. 시무룩해진 호랑이는 레서 판다가 귀여운지 계속 쫓아가지만 레서 판다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사육사 누나만 찾죠. 호랑이의 포스가 레서 판다의 본능을 억누를 만큼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